그때 세트릭스라는 마이클 잭슨 유명한 레슨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을 정말 우연히 만나게 돼가지고 일단 네이네이네이를 배워요. 뭐요? 네이네이네이. 어떻게 하냐면 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배워요. 제가 쓰는 어떤 믹스 보이스라는 아까 제가 그... 믹스 보이스라고 해요? 믹스 보이스라는 거는 왜 아까... 대한사람 대하늘아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부분이 약 두성과 진성을 섞어서 내는 거죠. 아예 가성으로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롱 이거는 가성이 아니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두성인데 이 진성과 섞인 거예요. 그거 할 때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네 그렇기도 해요. 어쩔 때는. 아 진짜? 네네이네. 그러니까 열나고 막 이럴 때는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